You're who I'm thinking 제민이 형은 이상한 소설? 제민이는 약간 정말 다른 인생이에요 저도 제가, 저는 제가 정말 3명씩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, 지현이 만났죠 지현이 만났죠 아, 제발 멍 때리거나 대길목을 풀 것 같은데 2, 2, 3 우선 한 번만 우선 데뷔 우선이 형 아니 스스로 대화하는 거야 혼자 말이야 아니 스스로 대화하는 거야 진짜 혼자 말하는 거야 아, 재무소는 뭔지 알아 새벽에 딱 그것이 나갔어 근데 얘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까지 호화베로 돌아다니는데 혼자 말은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 나갔는데 지성이가 얼굴만 있는 거예요 어? 뭐지? 근데 카펫 아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 많아가지고 고생했대 텐, 지성, 태용 가장 최근에 처음 해본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뭔가 도전해본 일? 이런 거 원래 잡았어 아, 더워 난 정말 요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3개 씻고 와줘 너무 쉽죠 이거 어디 어떻게 씻지? 주방 세정 시는 거 It's getting weird I feel really uncomfortable 근데 혹시 이거 막 그냥 흐르는 모래지 주방 세정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모래지 I'm in danger 와우 이거 너무 아프지 않게 쓰여 쓰네 이거 무기 아니야? 이거? 고기 다질때 쓰는 거 같아 You want? You want somebod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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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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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? 아니 젊은 젊은 거 아니야? 거짓말 좀 귀여운 남자는 믿어도 되는데요 귀여운 청하한 남자는 믿지 말아요 오, 왜? 오, 왜 쳤어요? 오, 저는 사실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베개나 푸시장이나 이런 인형 같은 사람들이 푸시장이나 이런 글로 박수장은 근데 막 귀엽다 해서 찬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차고 싶었어 나의 글패러 회전문 봐 이거 디자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저거 사람이야 이거 사람이지 가서, 가서 댄스에서 와 쟤가 가서 춤춰 귀엽다 진짜, I look like.. 말 안 돼 For me, I have my shykick partner Feezy Park. I'm like.. 왜 서른? 반대로 웃으면 돼.. 아니아니, 안 되네. 오케이! I will.. 마지막? 인기 어하핳하핳하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하 I'll be up with my duties to see your people and then march up 첫 번째 cetron 나은 첫 번째 푸소를 하핳 첫 번째 타뉴어진 ㅋ 네 Partners Or 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로, 이걸로, 이걸로 이걸로, 이걸로 이걸 뭐라고 그럴까? 와플 기계 와플 마스 와플 마스 와플 메이크 마스 오케이, 나 아무튼 굉장히 좀 사실 우리도 처음 썰 얼음, 얼음이 약간 얼음도 반겨준다 오 I have a headache 에이이재 에이이재 데이이재 Give me your answer, dude 에이이. 에이.